난리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친구들 여러분 여기는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보안대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자 여러분 오늘은 PDC그룹에서 그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관에 특별전시실을 저희가 시공한 모습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테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도예찬 대동여지도 김정호 고산 김정호 맞죠 우리 우리 조상님의 그 특별한 지도 그 지도를 예찬 하나 보십니까 지도예찬 보이시죠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국민중앙박물관의 메인이구요 이쪽으로 가보시면 지도예찬님 특별전시관이 이제 보이실겁니다 예 날이 무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일부 조금 밖에 없는 구독자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잠깐 끊었다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저희가 설치했던 현장 자 보시면 한참 준비중입니다 내일이면 유물이 들어옵니다 유물이 야 이거 밝기가 오늘 왜이래 캄캄해 조명이 조명이 캄캄하네요 큰일났습니다 이거 잠시만 끊었다가 다시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영상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명이 조명이 다시 켜지고 있는 가운데 보이시면 저희 PDAC 그룹에서 설치한 어 지도예찬 보이시죠 대동여지도 예 거기서 특별전시실에 이렇게 PDAC 그룹에 PDAC 글라스가 설치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지금 이곳에는 유물이 들어올 예정이구요 저희가 그 이제 조명하고 LED 조명하고 저희 PDAC 글라스하고 싱크리 맞춰서 같이 같이 꺼지게끔 진행을 해놨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어 많은 구독 바랍니다 구독좋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 구독좋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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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